안녕하세요 배오파드입니다 저희 웨이브 원트 랩 팀이 만들어진 지도 이제 한 1년 반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새 멤버를 영입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새 멤버를 영입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되게 잘생겼고 되게 착하고 되게 의리 있어요 그는 직업이 래퍼가 아니라 음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음악을 잘하고 정말 랩도 잘하고 의리 있고 되게 성실하면서 지금 이 영상을 왜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나서 찍으라니까 찍겠습니다 이제 그를 만나보러 갈게요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이브먼트 랩의 배우파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브먼트 랩의 새 멤버 존존슨 씨를 모시겠습니다. 존존슨 씨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존존슨입니다. 저희 웨이브먼트 랩과 함께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웨이브먼트 랩이랑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게 아니고 같이 제가 전갈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냥 완전 위고투게도 하자. 오늘 와가지고 멤버들이 인사하고 이따가 밥도 다같이 한번 먹을 거긴 한데 일단 앞으로 좀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일단은 기타 연주를 했었고 기타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치고 이렇게 음악적으로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곡들도 프로듀싱하고 그런 식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뮤지션 느낌이네요. 뮤지션이죠. 뮤지션으로서 온 거니까. 그러면은 쫑이 형님 계약서 좀 주실래요? 계약서? 네. 아무래도 형식적으로나마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을 좀 해볼게요. 뭐 이 얘기는 우리 안 했었잖아. 일단 이거 계약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형식적으로나마 같은 거고 사업자랑 근로자고 여기 지금 촬영하시는 본조 형이 사업자 명의, 사업 CEO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계약이니까 내용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계약서는... 너무 이렇게 읽을, 굳이 의세는 읽는 게 트렌드가 아니어서 그럼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웨이브먼트 랩, 이하 최고의 레이블리라 함 그리고 기타리스트 존존슨, 이하 음악 노예라 함 이거는 그냥 뭐... 아니 근데 계약서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군요. 아니 상징적인 표현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니 이게 음악 노예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는... 네.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이하 노예계약을 체결한다. 흐흐흐흐흫 뭐라고? 네. 아니 이거... 내용이 좀 그렇네요. 제가 쓴 게 아니어서... 아 근데 작성한... 누가 작성한 거야 이거? 이거 엔지니어 쫑 형이 쓴 건데... 아 오케이. 자 일단 근로계약 기간은 종신계약입니다. 종신계약... 이게 말이 종신계약인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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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좀 이상한데... 아니 뭐 꼭 우리 근데 계약서 같이 쓰고 가야 되는 건가? 2번 이제 근무장소는 전국 그리고 업무 내용 무엇이든 또 급여는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열정 페이를 저희는 지향합니다. 열정을 다하지 못할 시 다소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이사항은 이제 너무 설치지 말 것 나대는 것도 포함되고요. 이 계약에 이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사업체명 웨이먼트 랩 전화 미개통 주소 군자역 인근 대표자 본조 그리고 근로자 주소 미지정 연락처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지상태 성명 존존습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 화단이 줄 것 같다. 아 네 화단이 줄어? 아니 사인하고 가시죠? 아니 아니 잠깐만 화단이 줄 것 같다.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 형 괜찮아요. 아 이게 뭐야 저게. 아니 근데 기훈아 이거 진짜 해야되냐? 아 하셔야 형 걱정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근데. 저희가 뭐 설마 이런 거. 근데 우리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할게. 네 하세요. 네 하시고. 그리고 저 카메라 주시고. 본조 형 대표님. 여기.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웨이먼트 랩 이제 1원으로 함께 기타리스트 뮤지션으로 함께 하게 되는. 네. 마지막 소감. 이제 한번 전해주시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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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